자, 여러분들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 다육입니다. 이번 시간 프리티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립니다. 신상 다육들 전편에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소품 다육들 소개해드렸으니까요.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초보 다육맘들 작은 사이즈 영상 보시고요. 자, 그 이후로는 증품 이상 사이즈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을 소개해드리려고 이쪽으로 왔냐면 요게 아니고 요거야. 아, 르본드가. 자, 르본드. 28,000원보다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육들이요. 까마코. 까마코. 보라에. 아, 그렇네. 시뻘고 나가고. 시뻘고. 아니, 아직은 아니지만 빨개질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연두비감 색감을 보면 이 자체로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르본드 가격은 28,000원. 제가 르본드는 지금 우리 프리티 다육에서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분갈이를 해가지고 여기서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얘 이름을 왜 안 잊어버리냐면 우리 박가사장님이 뭐? 르본드 말고 뭐 있지? 제임스 본드? 아닌데 뭐지? 그 이름이 연상된다고 해서 요 다육이 이름은 잘 기억하고 계신다고 그랬었거든요. 아주 풍성한 군생으로 왔습니다. 목대가 나오고요. 요이석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온다고 해요. 근데 요이석이 목대가 지금 쭉 붙어있는 아가도 있고 요렇게 올라온 아가도 있는데 요 르본드 대품. 대품이죠. 포드 사이즈는 12cm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28,000원. 제가 맨 처음에 얘가 28,000원이었나? 그때 3만원이 넘지 않았나? 요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자 르본드. 와 요 군생 너무 괜찮네요.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요런 아가로 골라가시면 될 것 같은데 살짝의 금발도 있고 색감도 예쁘고 시형도 목대가 쑥쑥 올라와서 좋네요. 자 르본드 대품 군생 2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푸시켓 군생 가격 12,000원입니다. 자 푸시켓 우리 프리티 다육에는 여러 버전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외도 하나 4,000원. 4,000원도 소개를 제가 해드렸죠. 자 푸시켓. 포드 사이즈 12cm 보대식 제거되어 있습니다. 4두 5두 이상 군생 푸시켓은 12,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푸시켓은 여러분들 지금 요 아가가 입장에 살짝 긴 듯하지만 푸시켓을 딸딸 묵히게 되면은 석영처럼 짤뚱하고 삼각형 모양이 되면서 그렇게 젤리처럼 묵어갑니다. 푸시켓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에스메랄다 철화 가격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자 에스메랄다 여러 버전이 있는데요. 자 요 에스메랄다 보시면 와우 목대 보세요. 목대가 요렇게 자 에스메랄다 요거 2만원 그 다음에 얘도 얘도 2만원 자 요렇게 요렇게 와우 어머 얘는 철화가 풀려가지고 생얼이 너무 예뻐요. 에스메랄다가 얼굴 하나가 손바닥만하게 크게 크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요렇게 작게 작게 소품으로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요. 자 에스메랄다 요런 철화 가져가시면 철화가 풀려서 생얼 군생으로 가게 되면 너무 사랑스럽죠.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에스메랄다 철화 가격은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어머나 푸시켓이 또 나왔어. 자 푸시켓 벌써 제가 두가지 세번째 지금 버전 소개해드리는데 자 요 푸시켓은 어때요? 다르죠? 짤뚱하니 예쁘잖아요. 색감도 예쁘고 얼굴도 또릿또릿한데 요 아가는 자 아직은 조금 흐리멍텅하지만 장래가 충망되는 군생입니다. 자 오른쪽 푸시켓은 12,000원 왼쪽 푸시켓은 16,000원 포트 사이즈 12cm 포트로 동일하고요. 얼굴이 요래요래 또릿또릿하게 어머 얘도 다 3도 이상 군생을 가지고 있네요. 자 여기 얼굴 요렇게 예뻐요. 요렇게 요렇게 예쁜 얼굴 푸시켓 16,000원 여기도 16,000원 푸시켓 소개해드립니다. 나나우 꾸미니 군생 만원입니다. 와 요정도 만원이며 여러분들 나나우 꾸미니가 요렇게 굳히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꽤 걸립니다. 그래서 나나우 꾸미니가 벌어져가지고 얼굴이 크다고 좋다고 하실 거 없어요. 그 애기들이 시간이 지나면 요렇게 변해요. 요렇게 변하고 너무 예쁘죠? 자 요거 포트 사이즈는 14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큰 사이즈 말고 10cm 포트에 넣으세요. 그 다음에 요 나나우 꾸미니도 전기관수를 해줘야 됩니다. 요 녀석은 여러분들 나중에 관수를 해줄 때 푹 물을 먹이셔야 그래야지 예쁜 모습 볼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간혹 가다가 나나우 꾸미니 물 많이 먹이지 말고 빡빡 말려서 키워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키워가지고 그렇게 키워서 저는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나우 꾸미니는 물을 좀 잘 먹여가면서 그렇게 키우는 거를 저는 그게 맞다고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 그렇습니다. 자 나나우 꾸미니는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시에라 만원입니다. 나나우 꾸미니하고 시에라하고 한번 비교해볼까요? 나나우 꾸미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밝은 핑크빛이 도는 반면 시에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크한 느낌의 얼굴이 조금 더 작고 얼굴 로제트는 조금 더 컴팩트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자 요 시에라도 나나우 꾸미니와 같이 많이 묵은하갑니다. 시에라가 여러분들 해벌떡 해가지고 얼굴이 크다고 여러분들 좋아하실 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 애기를 1년 이상 키우면 요렇게 돼요. 요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육이를 보실 때에 비록 화분이 꽉 차지 않았지만 내가 정말 아가 같은 그런 푸룽푸룽한 푸룽푸룽하고 사이즈 큰 아가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다시 굳어져 버린다는 걸 경험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14cm포트에 시에라 군생이 만원입니다. 자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 이상 여러분들 달리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지금 묵은 정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 시에다 강추드립니다.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룬데리가 만원이라고 대박이다. 룬데리도 만원. 와우 이 룬데리는 여러분들 진짜 포트값도 안 나오겠다. 포트 12cm포트에 꽉 채운 룬데리 만원. 자 룬데리는 철화가 좀 더 많잖아요. 근데 요 녀석은 룬데리 생얼. 그래가지고 매니아님들도 요 룬데리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룬데리는 나는 여태까지 철화만 키웠지 요 생얼은 못 받네 하시면서 룬데리 요거 군생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점하셔야 합니다. 룬데리 어떻게 변하냐면 입장 뒷면이 보라보라 하고요. 그 다음에 꽃 보는 다육이 룬데리 꽃 정말 예쁩니다. 여기서 올 봄 꽃 피워주겠죠. 저 요 녀석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올 봄에 룬데리 꽃 보시고 가을에는 보라보라 예쁜 다육으로 여러분들 붙여서 키워보세요. 사이즈도 굉장히 좋아요. 룬데리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아이스팅키 대품입니다. 저 요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스팅키 대품 2만원 많지 않아요. 넷포트밖에 없는데 요렇게 큰 아이스팅키는 만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보통 요거보다 좀 더 작고요. 얘가 지금 무거워가지고 약간 사이즈가 더 작은 듯하지 요 아이스팅키도 성장해갖고 진짜 물살이 푹푹 찐 애들은 사이즈가 훨씬 크거든요. 근데 요 녀석은 지금 물이 홀랑 빠져가지고 이렇게 나팔나팔해요. 그런데 요정도 사이즈 가지고 있으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요 룬데리 진짜 아니 4개밖에 없어. 아니 룬데리 아이스팅키 4개밖에 없어. 얘도 사이즈 진짜 좋잖아요. 얘는 머리빨이 많아요. 아우 너무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 자 아이스팅키 요거 가격은 2만원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먼노 먼노 자연군생은 여러분들 값어치가 충분히 있어요. 자 요 녀석은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철화가 풀린 자연군생입니다. 얼마나 두수가 많겠어요. 요거는 베란다에서도 좀 어느정도 어느정도 자리를 조금 내어주고 키워도 되는 그런 가치있는 녀석입니다. 12cm 포트에 먼노 자연군생 철화가 아직도 같이 엮여있는 녀석들이 있어서 정말 좋아요. 요 녀석은 하나를 사시면 3만원에 구매를 하시지만 두 포트 사면 5만원에 살 수 있는 녀석입니다. 친구랑 나랑 못나노 왜? 수영이 다른 애가 갈거니까 내가 다 키워야돼. 두 포트 구매하시는 분들은 5만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연지곤지 대박 6천원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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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천원 써있었잖아 연지곤지 6천원 포트 사이즈 8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연지곤지 요만한 사이즈가 진짜 와우 1, 2만원 해솔대가 엊그제 같은데 요렇게 가격이 괜찮아졌죠? 색감 너무 끝내주죠? 지금은 얘가 조금 다크한 느낌의 붉은 느낌이지만 요 녀석이 여러분들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하면 얘가 약간 밝은 연두빛에다가 배색은 연두색에다가 진짜 사랑스러운 색감이고 이름을 정말 잘 지어줬어요. 연지곤지 가격은 6천원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은 사이즈고요. 요 녀석은 여러분들 미니분에 넣어서 한번 키워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문카슈오 적금 군색 14,000원입니다. 포드 사이즈 14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요렇게 날렵한 버전도 있어요. 이게 진짜 박주둥이 같은 그런 모양을 갖고 있기도 한데 우리 사장님은 요런 디자인도 좋아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카시오 적금도 환엽 스타일을 더 좋아하셔서 요런 아가들로 입고를 하셨지만은 우리 프리티다육 사장님의 개인적인 스타일은 요걸 더 좋아하십니다. 요게 카시오 적금의 원래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자 카시오 적금 군색 가격 14,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정말 명품이에요. 너무 예쁩니다. 적금 붉은색 금이 요렇게 들어오는 카시오 적금 포트 사이즈는 12cm 포트에 군생으로 보내드리고요. 환엽스타일은 삼두군생으로 보내드립니다. 다부떼기 처음 만나는 다육이 포카리 2만원입니다. 뭐하라? 포카리 스웨트야? 포카리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신상 다육이처럼 보이네요. 저는 진짜 처음 만난 것 같아요. 요일생이 사랑받는 이유는요. 목대 밑에 애기들이 요렇게 나오고 목대가 꿀벅지가 꿀벅지가 포트 사이즈 진짜 얘가 얘 목대는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2.5cm 목대는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엄마가 목대가 굵고 로제트가 크고 단수가 빡빡하니까 애기가 지금 이렇게 체력이 좋으니까 아가들이 밑에서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와우 얘 정말 예쁘게 생겼죠. 단수가 상당히 높아요. 약간 칠복수하고 그 다음에 약간 그 말하지마 그쵸 말해도 잘 몰라요. 제가 요렇게 오 닮았어 닮았어 포카리 군생은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다음은 야스민 군생 3만원입니다. 와우 예쁘다. 야스민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야스민 군생 3만원 자 요 야스민 군생 요 사이즈가 3만 6천원대 소개를 했었던 녀석인데 지금 가격대 너무 괜찮아졌습니다. 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요렇게 잘생겼어. 까망다육들이 약간 모양새 어머 어머어머어머 너 뭐야 어머 너는 이런 연두가 있어 야 이쁘다. 금 들어간 거 보세요. 예쁘죠. 와우 예쁘다. 야스민 3만원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야스민 보여드리는데요. 요렇게 잘생겼어요. 로제트가 진짜 던데우탄이 너무 잘생겼죠. 야스민 군생 가격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어머니 환엽 롱기시마 군생 2만원 대박 정말 괜찮은 거예요. 사장님께서 요렇게 잘 키워놓으셨어요. 와 예쁘다. 요거 다친 거냐고요? 혹시 화상 입은 거냐고요? 높 요렇게 물이 드는 아가예요. 와우 애기들도 진짜 잘 키워냈네. 요 롱기시마는 기저 부분에서 아가가 조금 잘 나오는데 그 애기를 성공적으로 키워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답니다. 그런데 요 녀석들 너무 잘 키워가지고 너무 예쁩니다. 로제트가 요렇게 예뻐요. 요 환엽 롱기시마 군생 가격 2만원 소개해드리는데 포트 자체 사이즈는 14cm 포트에 식재가 되어있는데요. 얼굴이 요렇게 예쁩니다. 환엽 롱기시마 가격은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블루헬프 군생가격 1만원입니다. 제가 블루헬프 볼 때마다 여러분께 꽁때기분에 넣어주세요. 제발 수연이는 얼굴 좀 한번 꼬집어보세요. 그리고 블루헬프는 어 그렇게 진짜 그 뭐야 뭐시기야 분지처럼 꽁때기분에 한번 넣어보세요. 제가 암만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못해. 저도 수연이 못 꼬집거든요. 진짜 그게 쉽지 않아. 이상해. 이상해. 그렇게 많은데도 그게 왜 안되냐고. 너무 예쁘죠. 자 요정도면은 요정도면은 여러분들 콩봄 미니분에 넣어가지고 한번 꼭 한번 그렇게 연출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니나해라. 저는 했어요. 저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자 요 블루헬프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 군생은 8천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드에 3도 이상 4도네 3도 이상 군생 크리스마스는 8천원 자 크리스마스 정통 아가보이데스입니다. 이래 봬도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가 국민창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창이 너무너무 비쌌을 때 우리 초보 다영맘을 키울 수 있는 창이 이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창 가격대가 창 가격대가 착해지고 요런 군생 크리스마스 8천원 품어 가실 수 있네요. 얼굴 하나를 옛날에는 키웠었거든요. 자 크리스마스 군생입니다. 가격은 8천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새빨갛게 새빨갛게 물이 들어오는 밟이죠. 예쁘다 예쁘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 요 녀석 너의 이름은 모르타 군생 가격 18,000원입니다. 모르타가 여러분들 백분감이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붉은색감이 들어와서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타 같은 경우에는 군생으로 요정도 밥이 딱 좋아요. 여기에서 더 굳혀지면 백분이 삭 감돌면서 진짜 송시비감으로 안쪽이 구롭게 다홍색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색감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12cm 포트를 넘쳐나는 군생수형 모르타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거 가격 진짜 궁금했습니다. 제가 촬영하는 동안 가격표가 꽂혀졌는데요. 요 라즈아가 금군생 3만원 라즈아가 금군생 요 라즈아가는 생장점 주변에 잎이 살짝 어긋나듯이 이렇게 나면서 얼핏 보면 나비가 나비가 날리를 살짝 접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라즈아가의 얼굴이 작은 얼굴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들이 더 많이 나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포드 사이즈는 16cm 포드의 식재가 되어 있고요. 얼굴밤이 이렇게 많아요. 라즈아가 금입니다. 입장 안쪽에 살짝 변이감과 함께 3반의 금발 그 다음에 입장 끝 라인으로 유리진 라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베리 얼굴의 또 다른 버전 녹색의 납작한 베리 얼굴의 버전을 지금 하고 있는 라즈아가 금군생 3만원 사이즈 큰 녀석 3만원 보여드리는데요. 유리석은요. 주황주황하게 빤딱빤딱하게 들어오는 게 매력입니다. 라즈아가 금은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888 마리아 금군생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어우 유리석 지금 물먹여서 지금 살찌우고 있습니다. 요 888 마리아 금은요. 포드 사이즈 7.5cm 풀분에 군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얼굴 하나가 얼마 이렇게 증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유리석 아주 많이 달궈진 녀석이에요. 그래서 너무 달궈져서 힘이 없어서 지금 너무 작아 보이나 싶어서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관수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물먹고 빵 터질 거예요. 빵 터졌을 때 여러분들 요거 진짜 포트 사이즈는 한 10cm 포트에 식재를 하셔서 요 금군생 예쁘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888 마리아 금 16,000원 아 888 아니다. 88 마리아 금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비운세 무지개 금군생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와 비운세 무지개 금이 여러분들 어떤 다육의 금이냐면 아 뭐더라 레인드랍은 아닌데 있는데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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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요 녀석은 돌기를 가지고 있고요. 입장 끝이 이렇게 프릴감이 있습니다. 포드 사이즈 12cm 포트에 비운세 무지개 금군생 16,000원 얼굴 하나가 16,000원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요런 군생이 3도 이상 군생을 16,000원 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비운세 무지개 금 정말 예쁩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희한하게 그쵸 금이 녹이 별로 없으니까 요 생얼보다 더 빨리 물이 들어오니까 진짜 정말 예뻐요. 진짜 추천드리고 싶고 군생이기 때문에 군생으로 여러분들 꼭 키워보시고 저는 합식을 해가지고 요게 이제 군생들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와우 너무 좋아요. 비운세 무지개 금 16,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야스민이 쌍도도 있네 14,000원 이런 이런 야스민 아까 좀 크나가 3만원 소개해드렸는데 요 쌍두는 14,000원 와우 나 베란다에서 야스민 키우고 싶었는데 2, 3만원 너무 컸어 자 요거 쌍두 14,000원 야스민 14,000원 7.5cm 풀분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야스민 쌍두 가격은 14,000원 입니다. 와우 하나가 더 있는 적속도 있네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 커다란 쌍두여서 쌍두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야스민 쌍두가 14,000원 입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레몬베리 레몬베리 군생가격 10,000원 입니다. 레몬 아우 쌍두도 있네 얼굴 되게 크네 요렇게 근데 요 레몬베리는 반드시 자구가 나와요 반드시 자구가 나와서 요런 수영으로 갈 거거든요 포트사이즈 12cm포트 레몬베리가 만원 입니다. 요즘에 베리다육을 그렇게 많이들 좋아하시고 베리를 수집하듯이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더라구요 저도 좋아합니다. 레몬베리 포트사이즈 12cm포트 요 군생가격 만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요해석은 지금 건강한 엄마 얼굴 주변으로 아가를 달고 있구요 요렇게 지금 가져가셔도 밑에서 지금 요기 애기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군생으로 여러분들 품어 가실 수 있습니다. 레몬베리는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샹그릴라 만원입니다. 페리도트 인줄 둘 여섯 일곱 개밖에 없습니다. 요건 달리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두 포트 합식하면 진짜 예쁘겠다 페리도트랑 정말 많이 비슷한데 샹그릴라 만원입니다. 페리도트랑 샹그릴라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샹그릴라가 얼굴이 조금 저는 조금 더 작은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페리도트가 얼굴이 커가지고 막 더 늘어나고 페리도트가 색이 조금 더 빨리 들어오긴 하지만 샹그릴라도 진짜 그에 못지않게 너무 예쁩니다. 샹그릴라 음료수 가격은 만원 포트사이즈 12cm포트 식재가 되어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들 미니분에 식재하기가 좋구요 두개는 한 7,8cm 정도 되는 입구에다가 식재를 하셔서 진짜 풍성하게 연출하면 될 것 같아요 샹그릴라는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아멜리 철화 가격은 24,000원 포트사이즈 12cm포트 아멜리 철화 24,000원 입니다. 아멜리가 여러분들 철화 버전이 있구요 군생 버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멜리 철화까지 꼭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12cm포트에 넘쳐나는 아멜리 철화는 2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르누아르 군생 16,000원 입니다. 적심으로 만들어진 군생 인데요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왔죠 포드사이즈 12cm포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르누아르 제가 지난시간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디에 있지 어디에 있지 내가 이거를 자 저기있다 저기있다 르누아르도 여러분들 두가지 버전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네요 자 여기 얘 하고 얘 하고 여러분들 얘는 24,000원 이에요 24,000원 얘는 16,000원 이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녀석은요 얼굴 큰 얼큰 사이즈 에다가 자구를 키워내고 있는 군생 이고요 요녀석은 이미 자구를 다 튀어나와서 얼굴 사이즈는 작아서 보통 8cm 미만 사이즈 화분 에다가 식재해 주시면 딱 맞는 군생 르누아르 군생 가격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모건뷰티 군생 가격 12,000원 모건뷰티 12,000원 입니다. 모건뷰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꽃 보려고 구매하는 다육입니다. 자 모건뷰티 여기 생장점 주변에 요런 꽃대가 올라요. 빵 터지는 꽃대가 올라오는데 지금 가져가셔야 여러분들 꽃을 보실 수 있겠죠? 자 요거 지금 일부 꽃대가 이렇게 나왔는데 요 꽃대 얘가 전부다 빵 터지면 여러분들 진짜 너무 예쁜 얘는 진짜 꽃으로 힐링하는 다육이죠. 12cm 모건뷰티 군생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레드벨벳 군생 가격 아이고 아니야 군생 아니야 외두야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와우 사이즈 크다. 요 레드벨벳은 우리 프리티 다육에서 여러 버전으로 소개를 해드려요. 4,000원 5,000원 만원 버전이 있기 때문에요. 가격을 꼭 함께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얘가 제일 큰 사이즈예요. 제일 큰 사이즈인데 색감이 생장점 주변에 색감이 너무 예쁘게 들어왔죠. 외두 쌍두 군생 여러 버전이 있네요. 여러분들 요거 내가 어떤 걸 갖고 싶으신지 여러분들 사장님께 문자로 보내봐주세요. 다시 레드벨벳 만원짜리가 외두 쌍두 군생 버전이 있습니다. 요거 문자 주세요. 다음은 포르테 군생 6,000원 입니다. 와우 포르테 포드 사이즈 7.5cm 풀분의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색감이 요렇게 예쁩니다. 요렇게 예뻐요. 입장은 살짝 얇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생장점 주변으로부터 요렇게 물이 들어오고 라인에 왜이래 왜이렇게 막 약간 얘가 뭘 닮았냐면 잘하고서 어떤 그런 느낌이 살짝 있으면서 각도 가지고 있고 색감이 요렇게 예쁘잖아요. 자 4도 이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요요석도 여러분들 미니분의 식재가 가능한 사이즈랍니다. 포르테 가격은 6,000원 7.5cm 풀분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일 군생 16,000원 진짜 잘 키워놨습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르테 3도 이상 스마일 군생 보내드립니다. 카키색 개색의 진한 입술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은요 로제트가 짤뚱하고 동글동글하면서 약간의 환협의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죠. 요조석은 추비반이하고 얼굴이 굉장히 비슷한 녀석이에요. 여러분들 와 꽃이 황홀한 용꽃하고 똑같은 꽃이 피나보다 황홀한 용꽃이 다른 버전인가 얘는 얼굴이 더 많네요. 12cm 포트 요 스마일 군생 3도 이상 으로 보내드립니다. 가격은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미니쉘 가격은 8,000원 입니다. 포드사이즈 8cm 포드의 미니쉘 군생 입니다. 요 미니쉘 너무 사랑스럽죠. 예쁩니다. 연지 군지랑 모양이 똑같이 생겼네. 연지 군지 여러분 애기 손가락 같은 거 말고요. 요 디자인 연지 군지 있잖아요. 그렇죠. 고아가 하고 느낌이 비슷해. 가격도 거의 똑같아요. 요 미니쉘 군생 와 금생 가격은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미니쉘도 여러분들 벤바티스 하고 여우별 하고 살짝 그런 느낌이 나면서 나중에 굳어가면 안쪽으로 앙 다물어지는 모습이 진짜 사랑스러운 미니벨 미니벨 아니야 미니쉘 가격은 8,000원 입니다. 자 다음은 요 녀석은 마리안네 금 4만원 입니다. 와우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우리 흑사 금하고 요 마리안네 금하고 애원염석 금다육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흑사 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요다육 함께 보시면서 또 같이 고민 하세요. 예쁘죠? 잘 생겼죠? 환엽 등글등글한 모습에 라인이 라인이 지금 이렇게 붉게 들어오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연두 금이 들어가 있네요. 요다육 마리안네 금 다붓댁은 오늘 우리 프리트다육 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마리안네 금 가격 4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레몬로즈 금 군 생 2만원 입니다. 와 색감이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레몬로즈 레몬로즈 금 포드 사이즈 14cm 포드 정말 환상적으로 예쁘죠? 야 진짜 어디 영화나 동화책에서나 볼 법한 그런 백금을 이렇게 예쁘게 갖고 있어요. 너무 멋있죠? 너무 멋집니다. 레몬로즈 금 군 생 2만원 소개해드리는데 요 녀석은요 키가 조금 작으면서 얼굴이 덜하지만 라인 색감이 너무 예쁜 녀석 레몬로즈 금 군 생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수에노 군 생 가격 2만원 입니다. 요 수에노 색감 진짜 환상적으로 예뻐요. 맨 처음에 수에노 가 프리드 다육 입구 가 되었을 때 금방 품절 사태 가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색감 예쁜 녀석 요 수에노 군 생 2만원 포드 사이즈 12cm 포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 수에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붉은 붉은 색감 으로 물이 들어오고요. 이 사이즈 자체가 군생 수영 10cm 8cm 소담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수영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수에노 2만원 입니다. 오랜만이다. 할로윈 철화 가격 너무 좋다. 9,000원 나 얘 너무 좋아. 이 할로윈 제가 초보 다육맘 시절에 키웠던 다육 입니다. 정말 예뻐지는 다육이고요. 생명력도 되게 강해요. 포드사이즈 12cm 포드 할로윈 철화 9,000원 요 할로윈 이 지금 철화가 되어 있는데 생얼이 풀리면서 정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거는 베란다에서 여러분들 조금 작게 키우셔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게 너무 예쁘게 보답해 줄 다육이에요. 철화 모양도 너무 예쁘고요. 가격도 너무 착하고요. 요 할로윈 철화 가격은 9,000원 소개해 드리니까요. 아직까지 요런 에어뉴얼 키우고 계시지 않다면 요거 딱 품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예쁘게 정말 예쁘게 물들어 갑니다. 생얼 풀려 얼굴 하나 로제 터 터 진짜 예쁘 거든요. 할로윈 철화 9,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크리스파이트 뷰티 폰트 사이즈 11세진 폰트 육사 가격 24,000원 입니다. 월위바가 진짜 많다. 제가 소품도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요. 가격대 꼭 함께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얘는 왜 이렇게 많아 5도 이상 군생 크리스파이트 뷰티 군생 가격 24,000원 약간 찌글찌글한 풀릴감이 너무 좋고요. 백분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변이감이 강한 다육이죠. 릴리 신화의 어떤 변이 같은 느낌 굉장히 강합니다. 크리스파이트 뷰티 군생 24,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다부댁이 너무 좋아하는 엘리엇 입니다. 엘리엇이 목대가 나오는 다육에서 사장님이 이거 부러질까봐 택배 안 해주신다고 하시면 웃잖아 그래도 너무 예뻐 이거 여러분들 2, 4, 6 8개밖에 없어요. 없으면 취소 말고 엘리엇 있으면 꼭 주세요. 이거 적시물에 만들어진 군생 인데요. 진짜 예쁘죠. 저 이거 얼마전에 분갈이 했잖아요. 너무 예쁩니다. 이 진짜 이 점점이 지저분하게 들어오는 게 매력 입니다. 엘리엇은 12,000원 소개해 드리는데 이게 전부여서 여러분들 엘리엇은 빠른 짐이 필요합니다. 아이세이지 돌기금 군생 4만원 입니다. 포드사이즈 14cm 포드 아이세이지 돌기금 이 사이즈 가격대비 정말 가격대가 좋은 녀석입니다. 맞아요. 사장님께서 이거 진짜로 이 아가 키워내는 농장에서 제일 예쁘고 밥이 제일 많은 아가를 골라갖고 오시는 겁니다. 진짜로 제가 제가 봤잖아요. 제가 봤잖아요. 진짜로 너무 잘 키워놓으셨어요. 이거 아이세이지 돌기금 군생 4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밥도 많고요. 얼굴 하나가 6만원대였던 녀석이 지금 이런 군생이 4만원 너무 괜찮죠? 아이세이지 돌기금은 4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아론스 군생 16,000원 입니다. 포드사이즈 12cm 포드에 이 녀석은 꽃이 크고 굉장히 예쁜 녀석이에요. 너무 예쁘죠? 아론스 요즘에는 이 아론스가 외도로도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아론스의 느낌이 왠지 모르게 어딘가 모르게 시에라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택도 없다고요? 전혀 아닌 것 같다고요? 그쵸? 그런데 제가 시에라의 여러 번서를 봤기 때문에 시에라 좋아하시는 분들 아론스 같이 놓고 한번 관찰하면서 키워보세요. 포드사이즈는 12cm 포드에 아론스 군생가격 16,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 녀석은 여러분들 꽃이 예뻐요. 꽃이 이렇게 예쁘고요. 꽃이 이렇게 예쁘고 그 다음에 색이 백분감에다가 이런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론스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원정 엘리자베스가 이거 이쁘다. 이쁘다. 12,000원 이거는 꼭 가져가세요. 꼭 가져가셔야 돼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포드사이즈 12cm 포드 많이 없는데 이거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원정 엘리자베스 군생가격 12,000원 왜 군생이냐면 엄마 얼굴 주변으로 애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군생 될 거거든요. 군생으로 커갈 겁니다. 진짜 지저분하게 너무 예쁘고 이 녀석은 정말 저는 외도도 군생도 강추드려 누구나 꼭 한번 키워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꼭 이 아가가 굳어간 모습을 꼭 한번 보시기를 12cm 포드 원정 엘리자베스 가격은 12,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덕양갈매기 대품 2만원입니다. 이거 갈 때 목대 부러진다고 사장님께서 택배 안 해주신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포드사이즈 16cm 포드 덕양갈매기 색감 진짜 예쁘죠? 얘도 꽃피워요. 얘도 꽃피입니다. 덕양갈매기 대품은 2만원 요 녀석이요. 입장이 살짝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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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프릴감을 가지고 있는게 요 녀석의 특징입니다. 덕양갈매기 대품은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피치스앤크림 군생 만원 너무 괜찮습니다. 피치스앤크림 지금 포트 사이즈가 14cm 포트에 요렇게 묵었는데 요렇게 묵었는데 만원 요 녀석은 여러분들 지금 벌써 짤똥하고 똥똥하게 굳어졌어요. 요거 여기서 더 오래가면 사실 요렇게 가거든요. 요렇게 가요. 요런 색감이 나와요. 요런 색감 요런 색감으로 나옵니다. 피치스앤크림 어우 요것도 진짜 많이 묵은거에요. 진짜 많이 묵었습니다. 피치스앤크림 군생가격 만원 요거 너무 괜찮습니다. 포트 사이즈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8cm 포트에 싣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암호핑크 헤브 군생은 6,000원입니다. 와우 예쁘다. 요 녀석 여러분들 두 포트 가져가셔서 합식 둘 넷 여섯 여덟 아홉개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4분밖에 못 가져가요. 그래서 요거 혹시 없어요. 이미 품절입니다. 안내받으시더라도 요것도 취소 말고 있으면 있으면 꼭 주세요. 이렇게 요 핑크 헬프 두 포트 합식 추천 과자님이 제가 합식 추천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왜냐면 품절 너무 빨리 일어나니까 요 핑크 헬프 가격은 6,000원 너무 예쁘죠. 핑크 헬프 요렇게 굳어요. 요렇게 색감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목대 나오고 핑크 헬프는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아그네스로즈 군생 12,000원입니다. 여러분들 아그네스로즈랑 홍화장하고 헷갈리시죠? 벌써 지금 홍화장은 거의 다 품절이 돼서 아그네스로즈 12,000원 홍화장은 지금 6,000원인데 요 아그네스로즈랑 홍화장이 키우다 보면 좀 달라요. 요 아그네스로즈 굉장히 귀한 녀석이죠? 요 아그네스로즈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가격은 12,000원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요. 베란다에서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요거 작은 소품 미니분 화분에다가 여기서 키우시면 돼요. 아그네스로즈는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멜리오다스 3도 군생 만원입니다. 예쁘죠? 오 여기는 뭐야 이런 애들도 와서 보시면 3도라고 했는데 4도도 있고 수가 더 많은 아가도 있네요.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에 멜리오다스 3도 군생은 만원 요새가 진짜 잘생겼어요. 이 까망이 중에서 로제트가 정말 짤뚱하니 화녀배다가 잘생긴 아가가 멜리오다스 스파이시 로즈 요런 아가들이거든요. 진짜 잘생겼습니다. 멜리오다스 요새는 가격 만원에 3도 이상 군생으로 가져가시는데 여러분들은 미니분에다가 실제가 가능한 그런 수형입니다. 멜리오다스는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메리벨 소품 만원입니다. 요 메리메리엔 여러분들 사실 색감이 어마무시하게 막 이렇게 막 극적으로 변하진 않아요. 그런데 요게 가지고 있는 그 살구빛감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다육이에요. 저는 요 메리벨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요 녀석이 요 녀석이 이렇게 굳지 않으면 선택을 못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메리벨은 메리벨은 어마어마하게 구두나가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12cm 포트의 메리벨 소품은 만원 요 만원이고 대푼 메리벨은 거의 다 나요. 이게 2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진짜 요거 3포트 밖에 안 남았어요. 방금도 하나 지금 나갔습니다. 요 메리벨 소품 가격 만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요 녀석 진짜 많이 무거워서 요런 색감 나는 거예요. 메리벨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애오니움 속 아 니카 니카 철화 4만원 우리 프린트 다육이 애오니움 속 지금 4만원 다육이가 몇 가지가 지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니카 철화 4만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흑사금이 있고요. 마리안너라고 했던 다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애오니움 속 철화 큰 거 사이즈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함께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니카 요것도 4만원 얘가 얘가 사이즈가 조금 작은 편이에요. 자 마리안 마리안너넌 요거 사이즈가 지금 상당히 커요. 제가 지금 손으로 다 못 보여드리지만 사이즈가 큽니다. 마리안너도 4만원 흑사가 제일 크거든요. 근데 흑사 너무 예뻐요. 자 흑사 함께 보여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요거 니카 요도 4만원 그 다음에 요 흑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사이즈 차이 많이 나죠? 요거 가성비 진짜 좋아요. 요것도 4만원 니카 철화 4만원 보여드립니다. 에오니엄 속 요 다육은요. 요 다육은 베란다에서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이즈 보통 에오니엄 철화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베란다에서 좀 부담스러운데 요새 그 사이즈가 딱 좋습니다. 다음은 너의 이름은 뭐야? 슈퍼미니마 8천원 와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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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 너무 예쁘게 앉아있습니다. 슈퍼미니마 자 미니마가 얼굴이 조금 작아요. 작은데 요 슈퍼미니마는 얼굴 사이즈가 조금 더 크면서 훨씬 더 컴팩트 양으로 수영을 갖고 있고 딱딱을 해서 너무 예쁩니다. 슈퍼미니마 가격은 8천원 소개해드리는데 요거 가격도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진짜 예쁩니다. 슈퍼미니마 8천원 소개해드리구요. 다음은 여우별도 8천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 여우별 여기 여우별은요. 생장점 주변에 얼룩덜룩하게 먼저 물이 들어오고 약간 느낌의 미니쉘의 그런 느낌이 살짝 그런 버전이 있죠. 그래서 여우별 여우별은 얼굴 하나에 6천원씩 판매가 됐었던 다육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군생이 8천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우별은 8천원 포트 사이즈는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라즈아가 만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포트 사이즈 8cm 포트에 딱 식재해놓으면 좋은데요. 얘는 지금 주황인데 얘는 왜 이렇게 시뻘겄냐구요. 얘도 라즈아가입니다. 요해석도 라즈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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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거는 너무 예뻐 애기가 좀 요렇게 라즈아가는 약간 베리의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저는 라즈아가는 금이 아니어도 좋다 라고 하는게 요 라즈아가입니다. 12cm 포트에 라즈아가는 만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8cm 포트에 넣어주면 딱 좋은 사이즈 보여드립니다. 다음은 마제스티 철화 12,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마제스티 철화입니다. 마제스티 철화 같은 경우에는요. 마제스타 마제스타 철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초보다형맘 시절에 진짜 매니아들만 가져가는 다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요렇게 가위대가 착하죠.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마제스타 철화 여기서 그 손톱이 요리요리 멋집니다. 색감도 예쁘고요. 예쁘죠. 가위대가 너무 착해졌습니다. 마제스타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여기서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8888 마리아금 16,000원입니다. 황 888 마리아금이 있고요. 8888 마리아금이 있거든요. 888 마리아금 군색 16,000원 8888 마리아금 외드 16,000원 똑같네요. 그래서 요거 가격을 가격을 16,000원이라고 하면 똑같이 이렇게 헷갈리니까 얘는 8 3개예요. 8888 마리아금 외드 16,000원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색감이 요렇게 와 금이 요리 예쁩니다. 어우 사랑스러워요. 너무 예쁘죠. 888 마리아금은 16,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시간 프리티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 여기에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프리티데이의 신상 다육들 많이 많이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모두 다 시청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육들 찜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